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리는 아이린입니다 네 오늘은요 숫자편 18강 2호선 타요를 배워볼텐데요 여러분들 2호선 많이 타시죠? 그래서 제가 오늘 지하철 2호선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종합운동장 신천 잠실 잠실나루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호선 우리 공부해볼텐데요 자 9호선 뭐 1호선 다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 몇호선 타요 출근길을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넣길 바랄게요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뭐라 하는지부터 아셔야겠죠? 네 지하철은요 띠티에 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거 땅지자죠? 하늘선 땅지 네 여기서 나오는 땅지자입니다 자 얘는요 티에 철이라는 뜻이에요 자 철 지하철도 할 때의 철 그래서 얘 두 글자가 합쳐서 지하철 띠티에 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띠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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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띠티에 지하철입니다 자 띠티에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에 우리 넘어가서 우리 지하철 이제 노선도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아까 외웠던 게 한 요쯤 되는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런 네 이 부분을 외웠죠 2호선을 외웠습니다 자 일단 호선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자 얘는요 하오 1호 2호 할 때의 하오이죠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자 얘는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얘는요 시엔 선이라는 뜻이에요 전선 할 때의 선도 되겠죠 자 시엔 접선 장소 할 때의 선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선 그대로 중국어로 하오 시엔이라고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하오 시엔 그렇죠 호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호선을 타나요 이제 몇 이제 제가 말만 해도 아시겠죠 찌 우리 전에 했었죠 자 찌 나와서 지하오 시엔 하시면은요 몇 호선이라고 물어보는 뜻이겠죠 그래서 몇 호선 타요 이렇게 굳이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지하오 시엔 하시면은 뒤에 의문형이 되어서 몇 호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얘는요 오늘의 포인트 꼭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넘어가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해변 사진이 나왔습니다 눈 호강 좀 하시고 자 이제 이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데이트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런 얘기 말고 이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죠 자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 계십니다 자 일단 앉다 라는 단어를 먼저 공부할 텐데요 앉다는요 쭈어 라고 해줍니다 자 다시 쭈어 이분들은 지금 쭈어 하고 계시죠 앉아 있습니다 자 다시 쭈어 마지막으로 네 쭈어 앉다 자 그럼 얘는요 우리 지하철을 앉다 무슨 뜻이에요 지하철에 타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차에 타다 차에 쭈어 하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니 쭈이 잠실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요 니 쭈이 너 가다 잠실에 너 잠실에 갔죠 너 잠실에 갔어 그런데 가는데 쭈어 띠티에 마 자 쭈어 뭐라고요 앉다 타다 라는 뜻이죠 자 타요 뭐를 띠티에 지하철도 지철 네 띠티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니 쭈이 잠실 너 잠실 갈 때 탑니까 지하철을 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한번 대답할게요 쭈어 음 타 만약에 안타라고 할 때는요 뭐라 해요 앞에 부정 뿌 아니가 들어가죠 자 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하실 때요 쭈어 혹은 아니 이렇게 부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니 쭈 잠실 쭈어 띠티에 마 그렇죠 여기에 노량진이 들어간 니 쭈 노량진 쭈어 띠티에 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실게요 쭈 잠실 쭈 지하우신 그럼 너 지하철 탄다면 잠실 갈 때 쭈 타니 몇 토 선을 지하우신 하고 물어보시는 게 되겠죠 자 대답합니다 쭈어 몇 호 선 앞에 숫자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아하우신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7호선 타요 치하우신 9호선 타요 지하우신 1호선 타요 이하우신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자유자재로 넣어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자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니 쭈 명동 쭈 지하우신 네 해석해 볼게요 너 명동 갈 때 몇 호선 타니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명동 갈 때 몇 호선 탑니까 4호선이죠 4호선 한번 중국어로 해볼게요 4호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니 쭈 노량진 노량진 갈 때 쭈 지하우신 노량진 몇 호선이에요 1호선이죠 이하우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건대 나왔습니다 워취 건대 몇 호선 몇 호선 건대 몇 호선이에요 2호선이죠 그래서 아하우신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꼭 우리가 지금 나왔던 단어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를 넣으셔가지고 쭈 몇 호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반복해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나 몇 호선 타라고 빵빵 터뜨리기 바랄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짠 네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복습해볼게요 아이링 지하철 몇 호선 합니까 자 띠티에 쭈 지허 시엔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다시 아이링 띠티에 쭈 지허 시엔 네 여러분들 저는요 구호선 타요 구호선 네 구호선 워 쭈 지허 시엔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리고 여기noon 오늘 내용도 알 educated Robinson 요 네 네